뭐라 말을 했을까 뭔가 더워졌는지 빨개져버린 두 볼을 네가 봤는지 먹어보고 싶었던 타르트였는데 무슨 맛이었는지 어 기억이 안 나 영화를 볼 때 함께 나란히 앉는 것처럼 서로 기댈 수 있는 어 특별한 그런 사이가 되고 싶어 사이가 됐으면 해 난 네가 어떻게 봤는지 너도 내 생각에 맘이 떨려오는지 너를 만난 생각에 꼬박지 세운 밤 무슨 옷을 입을지 어 자신이 없어 설레이는 맘으로 연기난 내 빈 두 손은 멋지게 마주 잡아줘 어 특별한 그런 사이가 되고 싶어 사이가 됐으면 해 난 네가 어떻게 봤는지 나랑 같은 생각은 너도 아는지 사이가 되고 싶어 사이가 됐으면 해 난 네가 어떻게 봤는지 나랑 같은 생각은 너도 아는지 난 아는지 난 아직 아는지 아는 것 같아 난 아직 아는 것 같아 Abdul 수bet